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덤 채였는데 좋아하는 클럽을 함께 루키 시즌 내년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돼요 이렇게 선뜻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힘이 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PX 919 제가 JPX 클럽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쭉 봐왔는데 항상 느꼈던 거는 손맛이 너무 좋다 타구감이 엄청 좋다 였는데 JPX 919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구감이 너무 좋고요 골퍼들은 아실 거예요 맞는 순간에 손에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클럽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미즈노 드라이버를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타구음과 타구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일단은 드라이버는 봤을 때 위에서 내려봤을 때 좀 편안한 모양을 중요시하는 편인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손맛이 좋다 손맛이 끝내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